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2월 2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며칠이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매일매일 알뜰하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한동훈 씨라는 그런 카드는 조금 아껴 쓸 필요가 있는데 지금 대세 자체가 한동훈 씨를 비상대책위원장용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이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지만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라는 그런 다소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네요.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저희들이 다룰 주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크게 과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뭐 본인은 이제 마음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수락의사는 아직은 주말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거의 확실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한동훈 씨의 이제 언행을 보게 되면은 머리회전이 빠르고 또 말을 하더라도 아주 핵심을 찌르는 그런 아주 머리회전이 굉장히 빠른 양반이죠. 이제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이제 유도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밉지 않게 답을 하네요. 계속 이렇게 추궁하니까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김영배 의원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라온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은데 그 치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신 입장이 뭐냐 이렇게 밝히니까 표현도 상대방이 좀 무한치 않게끔 그렇게 아주 짧게 단호하게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본심은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양반이 대략 마음을 결정했구나 출사표를 던지기로 결정했구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표현이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됩니다. 참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했으라기보다도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옵니다.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누가 딴 짓을 걸겠습니까 원래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누군가 가면 길이 되는 것이고 원래 길이 없었기 때문에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 본인이 가겠다는 거죠. 경험 부족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살릴 때 온다. 이 이야기는 출사표를 던지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직설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겠구나 그런 부분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본래 땅 위에 길이 없었고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아마 루신의 고향이라는 그런 단편소설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쩐지 표현이 좀 시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한동훈 장관은 신륜 핵심인 자신이 당권을 잡으면 수직적 당정관계가 더욱 심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누구를 제가 명종한 것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직 수락 결심을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래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렇게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제목을 담급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굉장히 많이 대상이 되는 인물들은 경력 하나하나가 거의 뭐 칼 위를 걷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검사로 성공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성공하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검 성부에 해당하는 비대위 위원장이나 공천관리 위원장 같은 부분에 꼭 성공하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변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도 본인이 성부를 던지겠다. 결국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언제 살 것인가 언제 팔 것인가 언제 나갈 것인가 언제 그만둘 것인가 그 때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조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카드는 조금 이따가 쓰는 게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본인이 뭐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마 주말 정도가 되면 그런 아마 의견 수렴을 다 거쳐 가지고 차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아마 지명하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정권을 받고 일을 하겠죠. 사실 이렇게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번에 인요한 씨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정권을 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 국민의힘인 당 수뇌부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은 정권이 내 안께 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못을 받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대개 이렇게 정치판에 뛰어들 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뭐 맹탕이더라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은 과거에 이제 윈스턴 처칠이 평생 동안 시달린 게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엽에서 영국과 오스만 터키가 전쟁을 치르면서 영국이 상당히 이제 패배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그 당시 해군상인가 뭐 그런 걸 막고 있었을 겁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면 그런데 이제 그때 처칠이 할 게 어마어마한 오명이 떨어지는 거죠. 그 전쟁 패배에 대해서. 훗날 여러분들 처칠이 회고한 걸 보면 그때 가장 크게 배운 교훈이 뭔가 하니까 정권을 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면 그런 자리에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뭐 해군상인가 뭘 해 가지고 전쟁을 치르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본인이 의도한 대로 전쟁을 끌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패를 하고 그다음에 속재양으로 자기를 삼아 가지고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고전을 맺지 못하는데 그 전쟁이 크게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처칠이 회고록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정권을 지고 그런 자리를 맡아야 되던데 본인이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참 실패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뭐 한동훈 장관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정권 지지 않으면 가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지 완전히 구기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검 성부니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비상대책위원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결정이 되면 당이 조건되지 않고 다 수용하는 걸로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본인이 한 번 성부를 걸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 카드를 지금 쓸 데가 아닌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 1만 7천 명 정도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찬성을 하느냐 뭐 74% 정도가 찬성을 합니다. 그게 대세인 거죠. 공병호 tv의 설문조사에 이 정도가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동훈 체제에 찬성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등판 시기를 늦추고 다른 것을 통해서 들어갔으면 훨씬 좋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결정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판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해 온 홍준표 씨의 조언은 한 번 정도 기억을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정치 경험이 많고 큰 판을 다뤄본 사람을 영입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가서 안 된다. 그렇지만 전부가 다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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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